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겨울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짜잔 멋있나요? 네 저희 가족이 좀 나름 맞춰 입었습니다 아 처음으로 그냥 맞춘 거예요? 경주를 갈 겁니다 경주랑 포항 여행을 저희가 6주일 정도 하고 올 예정입니다 5개월 차된 아이가 타기에는 좀 먼 거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열심히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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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날씨 엄청 좋아요 그쵸? 너무 좋아요 시은이 밥 먹어야 해요 저희도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충주 휴게실 수요실도 한번 구경해 드리려고 들어가도 돼?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구나 밥부터 먹고 응 밥부터 먹고 소변부터 고지 말고 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나름? 없는 게 없는데? 무슨 소독기까지 있지? 어 소독기 저희는 여기서 시윤이 밥이랑 기저귀를 갈고 다시 200km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벌써부터 꽃이 여기 어디죠? 여기는 오릉입니다 와 진짜 여기는 저희가 목년을 보러 왔어요 네 벚꽃보다 먼저 피는 게 목년이잖아요 그래서 벚꽃이 아직 좀 덜 펴서 목년을 먼저 풀어요 벚꽃도 진짜 다 필 때고 와 목년이 지금 너무 예쁘게 폈다 지금 너무 예뻐 가봅시다 가자 미시윤 첫 꽃놀이다 우와 자단에 나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표를 두 개 끊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하지만 표를 아무도 받지 않는다는 점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 근데 예쁘다 목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목년은 며칠 사이에 다 쥐거든요 목년은 이렇게 진짜 짱이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호수 있는 곳에서 찍으면 예뻐요 도착 드디어 숙소 도착 라한 저희는 라한 호텔에서 제주도 제주도래 여기 어디지? 경주 경주도 라한 포항도 라한 저희 라한 호텔에서 아무런 협찬도 해주지 않았지만 전주에서도 라한이요 이 정도면 그냥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라한 호텔 또 저희때문에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하하 붙여서 써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기 침대 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기 침대 적격 소독기인데 이것도 대화가 되요 역시 호텔이 좋아 이런 건 그치? 맞아요 여기가 호수뷰가 있고 산뷰가 있거든요 호수뷰가 더 비싸긴 한데 산뷰도 멋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겨울이 밥을 먹이고 저희 좀 이제 남은 일정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시죠 밥 먹자 이제 호텔이 고문호수 산책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호수 옆에 산책길 잘 나 있고 그치?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올바릇 식당이라고 해서 꼬막 비빔밥 가는 데인데 한번 먹고 카페도 가보려고 이 산책에 따라 되게 가깝더라고 호텔이랑 그치? 한 500m 밖에 안 돼서 한번 가서 일단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켰어? 뭐 시켰어? 꼬막은 못때들어 어 강릉 엄진에도 저희가 넣어봤는데 좀 아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비빔밥의 느낌이 강했어요 엄진에는 되게 참기름의 맛이 강했다고 하면 고소한 맛 여기는 진짜 비빔밥 느낌? 근데 육전이 나와서 좋았어 그치? 꼬막 한판 먹으면 물리거든요 질려 질리거든요 되게 근데 육전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덴 도착 여기 동네입니다 카페가 한옥이네 역시 경주는 한옥이죠 여기 햇볕 진짜 잘 들어온다 뭐야 뭐야 왜 딴 데 찍어 오늘 시윤이가 굉장히 협조적인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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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 지내자 첫날인데 응 청청 안녕 안녕 오늘 2회차입니다 왜? 너무 좋아요 시윤이 OOT이랑 좀 약간 저희 지금 되게 시뮬러하게 맞췄어요 힌트와 카디건 나 왜 이렇게 쫄티같지? 괜찮아? 짜잔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 먹고 첨성대랑 대륭원 보고 또 황리단길도 둘러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옷을 좀 맞췄습니다 카디건, 카디건, 카디건 이 안에 힌트 입었는데 티는 잘 안나지만 벚꽃이 빨리 폈으면 좋겠네요 지금 피기 시작했지 이제?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네 저희는 대구 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찜이에요 갈비찜 유명한데인가요? 네 맨날 그놈의 옹매이네 현지인 맛집 찜 맛집 일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윤이가 잘 자야 될텐데 볶음밥 드셔보시죠 지금 시윤이가 찡찡 돼가지고 하나도 못 찍었어 저희 오늘 지금 이제 어디 가죠? 지금 첨성대에 갑니다 첨성대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출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 저기 지금 첨성대 너무 예쁘다 지금 목면이랑 세상에 첨성대는 무료예요 목면 세상에 너무 예쁘다 첨성대는 무료예요 첨성대는 귀엽다 오랜만에 밤에도 예쁜 데겠지 아기랑은 밤에는 뭐다 이번에 가실 곳은 테르몬입니다 테르몬이잖아 기억나? 안 나잖아 이런데만 보이면 초반부터 많이 찍잖아 그치? 그리고 뒤에 가서 하나도 안 찍고 어떻게든 한다 뭘 찍을 건데 우리 아니 됐어 너와 나 아니 넘어져 안 넘어지지롱 안 넘어지지롱 너무 좋네요 따뜻하고 졸린 거 같은데요 네 줄 서있으시면 제가 거기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찍어달라고 생각했어 그냥 튀겼어 아니야? 그래 여기 보이시죠 진짜 사진이 저기서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는 것도 남편의 도리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가정의 평화를 가만히 흘러gende 당신은 웃어 못 찍어 아빠 앞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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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예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찡찡돼서 꺼내봤습니다 찡찡 깼어요 시윤이 아 아 귀여워 어이구 안녕 한 바퀴 잘못 돌았지 뭐 우리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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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같이 딸려 들어갔어 알아서 시킬게 아니야 싫어 머리 하지마 그래 우리 방금 전까지 훔치잖아 영상 찍고 행쇼 행쇼 둘이 행쇼 둘이 행쇼 둘이 코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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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뭐해? 코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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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처음 여기 너네들 둘만 아예 뭐라고 아 왜 둘만 하얘야 그거 같이 사진찓으면 나만 까맣잖아 그거는 그냥 그 본투비 내 입장에서 그런거지 왜 너네 둘만 눈이 크냐고 왜 너네 둘만 눈이 커? 눈 작은 사람들 눈물이 잘 안나나요? 눈물 없는 남자 이렇게 흐를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전혀 없어요 눈물이 흐르는거 까만 애가 뭘 알겠어요 시윤이는 하얗고 눈 커서 좋겠네 좋은거 하나씩 준거야 못생긴 부분이 없을라나? 좋은거 하나씩 줬지 시윤이는 코딱지가 많아요 코가 컵 아빠 닮았어 코가 컵 저도 코딱지가 않아요 아 여러분 좀 안정을 찾았어요 아 행복한 우리가 하죠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디에 사왔거든요 너는 뭐 이런네 내는 뭐 이런네 우리 언제? 방금 그랬잖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행복한 마음이 주신다 아직 주신다 여러분께 사왔어요 그럼 오늘은 오디에 사왔어요 다시 만나요 어? 다시 만나요